안녕하세요. 미넬 한국총판 PSU 코리아 노대성 과장입니다. PSU 코리아는 전세계 산업용 스탠다드 SNPS 개발 및 생산을 하는 글로벌서 한국 미넬 공식총판 계약을 맺어 국내 다양한 산업에 SNPS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 협력사를 두고 SNPS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PSU 코리아는 미넬 SNPS 사용 시 개발 단계부터 양탄시까지 SNPS 관련 기술 지원과 신속한 대응, 정확한 납기 일정 공유 전략으로 국내 다양한 산업에 협력사 및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소개해드리면 600의 이사 제품 같은 경우 AC220 입력이며 용량은 600, DC전압은 24V 충전 출력 제품이며 팬이 장착되어 있어 SNPS 내부의 열을 낮춰주며 과적, 과온, 과부에 대한 보호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국 인증 및 KC 인증으로 수출 및 국내 산업에 많이 공급된 제품입니다. 점점 소용화되는 산업 요구에 따라 저희 미넬사는 변화하는 시장 성격에 맞춰 LRS 600 제품을 개발하여 신제품으로 작년 말경 새로 출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앞서 보신 SE 600의 이사보다 훨씬 작아진 사이즈로 제품 효율 및 성능은 동일하고 제품 장착 시 여유 공간이 생겨 여유 공간에 MCU 보드 설치 및 새로운 기술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시장 호응에 많이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미넬 PSU 코리아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PSU 코리아 노대성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